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전자기기 오류가 발생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구기가 사라지고 열흘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혹시 남진아 그런 일일 수도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남친이 살았으면 경찰서부터 가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딴 걸 궁금해하고 있어 개뜬금 없이 외계인! 내 알바 아니고 뭐가 됐든 난 이신국 이 새끼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저놈들이 납치한 거 아니냐고 정말로 외계인 같은 게 존재한다 치 그걸 보는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뭘 뭐야 별개인 때문에 OO댄지 뭡니까 그거? 뭘 찍고 있었던 거냐고요? 이 XX 누구가 공격증 경찰입니다 미쳤냐? 뭐 그렇게 믿는 게 하나도 없냐? 나 자신 있다고 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모르는 거 같네